안녕하세요 멀티 몽키 스패나 소개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200mm, 250mm, 300mm 세 종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게 가운데 육각 렌치 구멍이 있습니다. 요는 6mm, 8mm, 요 뒤링은 14mm, 이 링 스패나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한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몽키 스패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뒤집어 넣으시게 되면은 파이프렌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잠글 때 몽키 스패나와 파이프렌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몽키 스패나 입니다.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하지만은 아마 유용하게 세질을 합니다. 사이즈는 200mm, 250mm, 300mm 세 종류 있습니다. 아마 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